강원도 여행 둘째 날입니다 밤에 렸어 온육수 맛이 처음에는 닝닝해서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계속 먹다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쏘옥 또 먹지 않나요? 씩에다 가계란드 싱거운 것 같아요 약간 경상도부 좀 짜게 먹고 해서 담백하게 맛있는 회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팝타인데 왜?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많은 특별한 была Drug On-Jokin. 아, 어떡하실데? 전자랑 삼겹살, 강한식이랑 전도복숭아 전자랑 복숭아 피자드로 떡볶이좀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이해쓰면 이쁜 점심하다는 아님 앞에서 일부는 마지막에 한 번씩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학생해주세요 오늘은 저녁의 주인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